하나님의 말씀 아가스 1장 1절로 4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맛 주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미루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리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의 기쁨 처음이란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전도서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장문을 우리가 봤고 장세위부터 지금 그렇게 금요일에 구약신경을 순수대로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자 오늘부터는 이제 아가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스도 이 전도서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지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스를 썼고 또 중년 때는 이제 장문을 썼고 노년 때는 전도서를 그렇게 썼습니다. 아가스는 구약의 시가서 중에 한 권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한 그러한 사랑의 노래를 기록했죠. 사랑을 그렇게 노래로 기록한 것인데 아가라 이 말은 히브를말로 시라시림이라고 합니다. 시라시림 이 말은 노래들 중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노래들 중의 노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아가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인간적인 남녀 간의 사랑만을 다룬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도 이야기까지 한 애로서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가스를 정경으로 포함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걸 해석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가스가 성경 66권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주기중한 하나님의 뜻과 교획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건강한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영적인 순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은약을 맺으신 그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서약을 하고 결혼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결혼서약과 같은 은약을 자꾸 그렇게 놓치는 신부 이스라엘 하나님인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안 찾아보고 자꾸 다른 것 만들어서 다른 신랑 찾아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맺은 네 은약 이걸 신실하게 지켜라 너와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그걸 강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서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순도 100%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에서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 신랑이 누구냐 우리 신부예요. 영적 신랑이 예수님이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왜 되느냐 신랑을 당시에 맞이할 때 처녀들이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 됐느냐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준비 됐느냐 얘기예요.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너 신랑이 오는 그 신랑이 말이지 시간 맞춰서 딱 오면 되는데 언제 올지도 몰라 그래서 이 신부들은 덜놀이하고 같이 밤새도록 기다린 거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예고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온다 오늘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직접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다 되어버려 신랑 왔을 때 들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들은 기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못 들어오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우리 영경원의 성도들 기쁨으로 주류를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날도 그래요. 그럼 신랑 기도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딴 데 놀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금요일날 신랑 예배할 때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볼 때는 신랑 예배 때 오시지 않겠냐 제일 안 올까 수요 예배 때 아니면 신랑 예배 때 오실 거야 주일은 다 오니까 그냥 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야말로 사람들이 방침할 때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오는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냐 마찬가지 내가 언제 올지 너희들 넓게 여기 있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 자세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행로를 노래로 그렇게 부르겠는데 이 시간적 순수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제 1부는 결혼 이전 연인 시절의 노래 내용인데 1장부터 3장 5절까지 2부는 3장 6절로부터 5장 1절까지로 그렇게 장롬하고도 화려한 혼인 예식 광경 두 연인의 기쁨이 노래되고 마지막 3부는 신혼부부의 노래로 갓 결혼한 신혼초가 두 사람이 겪는 일시적인 갈등 그래서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성화되고 그 사랑이 주변으로 그렇게 확장되는 과정을 쫙 그리고 있어요. 이런 과정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영계자 선도들은요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24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25의 초월적 믿음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길을 제 영호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사랑에 대한 기대입니다. 2절 4절을 다시 봅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 미루구나 너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너 이름이 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 내용 보면 당시에 이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주 그냥 쇼킹한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여자가 먼저 사랑을 남자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죠 올림픽 보니까 여자가 달려와서 남편에게 프로포즈 하더라고 야 참 시대가 요즘은 그렇게 우리 때문에도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나 너 좋아 이러면 그렇게 프로포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금 본문에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자는 남자의 어떤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소유물이란 것은 서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많이 버렸어요 여자를 그냥 이런 시대인데 여자가 먼저 사랑을 고백한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이 고백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적극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순람미 여인의 표현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요 그 신앙생활은 물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날마다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처음이고 증거 있는 사람들은요 생동감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아가씨의 말씀을 접하면요 제가 하면서 순람미 여인의 이런 마음과 열정이 느껴져야 돼요 순람미 여인의 이 마음과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처음하고 서로 나누는 이 성경적 신앙생활 이 보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실제는 그 현장 신앙생활을 좀 실감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제를 보면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 순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너 이름이 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솔로몬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존재로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헌모의 대상이 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생명의 향기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헌모하는 삶을 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신랑이잖아요 신랑 우리 영적 신랑 평상시에 설교 시간에 굉장히 꼬박 꼬박 졸기만 하던 어느 집사님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죽어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와 예수님 자기 앞으로 와 그리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찾다가 악수를 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꿈을 이 순간에 볼트 깬 거요 예수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집사님이 깨달은 바가 많아서 내 영적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 막 설교생 절대로 그 이유로는 졸지 않고 집중해서 은혜를 받았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평생을 이름 불러왔던 예수님을 이제 예수 보게 돼요 딸기도 보게 되고 모세도 보게 되고 베드로도 보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어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니 뭐 초신자가 예수님을 한 다음에 죽었으면 어색하겠지 우리는 평생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얼굴을 대할 때 어색하면 되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어색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충분한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 교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 교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예수님과 영적 소통이 다 되어지면 어색하지 않지요 예수님과 늘 대화하니까 그 만남이 너무나 기대가 되죠 생각만 해도 그냥 생각만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뻄이 솟아나지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순람미 여인처럼요 예수님과 영적의 사랑에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사랑 세계의 로맨스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영국의 윈즈공 원래는 에드워드 8세로 영국 국왕이었어요 대형제국의 영국 국왕이었다고 전시세계를 장악한 영국 국왕 그런데 미국 출신의 한 이온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왕실과 당시의 국교였다는 성공회가 절대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왕위를 내려놓고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왕의 책물을 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퇴임의 말을 하고 왕위를 내려놨습니다 그 후에 영국에서 생활이 불가했기 때문에 프랑스로 가서 초졸하게 결혼식을 올 년 뒤에 평생을 그렇게 둘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계의 사랑이 또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사리를 그냥 죽을 일을 7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라헬을 죽였다고 라반이 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며칠같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혼식에 올렸어요 자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삼촌 라반이 속였어요 이 야곱 잡아 놓으려고 속였어요 너 7년만 더 일하면 내가 진짜 라헬을 줄게 이래가지고 7년을 또 토탈 14년을 대단한 사랑이지요 제가 여러분 것들은 하겠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 앞에 물물을 가르지 않는 야곱의 모습 제가 이런 세계의 사랑을 왜 언급합니까 바로 영적 신랑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세계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수심이 없어요 얼굴에 뭔가 생기가 있어요 얼굴이 밝아요 또 뭔가 당당하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표정관리 잘하세요 왜 그래 억울이 좋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어요 자기 신명까지 다 주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왜 갈보리 골고라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줬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을 할 게 없을 만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영생을 주신 사랑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사랑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찐사랑 해야 돼 찐사랑 대강 사랑하면 안 돼 여기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찐사랑을 통해서 24감사와 기쁨을 체험하는 넘치는 은혜가 생명력 넘치는 신약사 하시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동자로 사랑받고 주는 기쁨입니다 9줄로 11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땋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솔로몬 이제 이 순란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 화답을 하지요 화답을 합니다 참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순란미 여인이 바로 병거의 줌마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알라고 하면 그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솔로몬 시대가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는 애급 왕 애급 전시세계를 장악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애급 왕의 병거를 끄는 이 말 이 말을 준마라 하는데 이 준마 이 말 그 자체는요 왕의 왕의 병거 온갖 금은 바하로 치장을 하고 그 생긴 것이 그 위험과 아름다움 말로 다 표현을 못했대요 왕의 준마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은요 순람미 여인이 가진 젊음으로도 발상되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최상급의 비유를 들어서 묘사를 했어요 순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움을 왕의 준마 같다가 더 더 아름다운 표현을 할 게 없을 만큼 그리고 너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너 목은 구슬께미로 아름답구나 이제는요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좀 더 세밀하게 신체 한 부분 한 부분을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기 전에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제는 단순한 사람 고백 뿐만 아니라 선물 공세까지 펴지요 또 그 세를 못 참아가지고 15절에 보면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너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절에는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 사랑의 마음을 막 고백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지는 사랑의 표현이 아가사 전체를 뒤집고 있어요 이 설교 들으면 이런 남자를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매들이 처녀들이 노처녀들이 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꿈 깨세요 분명한 사실은 백마탄 남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보세요 제가 너무 기죽이는 건 아니고 특별히 노처녀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결혼 못합니다 교회마다 노처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 키도 제목입니다 주여 저 노처녀들 어떻게 하든지 빨리 결혼해서 냄눈 틀어놔서 내가 유아 세례 좀 많이 높게 하야죠 없어서 요즘은 신골족들이 많아가지고 과거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점이 있지만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어서 더 높이 잡았다고 지 주제는 모르고 계속 높이 잡았다고 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게 빌려야 돼요 완전히 다 가춘구를 하려 그러면 여러분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거의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 다 결혼했다고요 저는 40만 원 단칸빵에 시작했어요 그것도 사장님에게 40만 원 빌려가지고 저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4만 년 때 결혼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돕는 거예요 여자만 돕는 게 아니라 남자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영적 포롱만 된다고 하면 진지하게 교제하셔야 돼요 마음만 떠가지고 만나보지도 않고 마음으로만 그리워하고 있으면 답 없습니다 우리가 아가씨의 말씀을 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남녀간의 애로서적인 사랑으로 접근하면 속도 속습니다 애로서적 사랑은요 순간 불꽃처럼 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지만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적인 애로서의 사랑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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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말했어요 이 아가설 기록관 솔로몬이 말했어요 솔로몬은요 여자가 첩이 천명이요 여자가 천만 천만 왜 그랬냐 전세계에 잘났다는 사람 다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전부 다 그냥 딸들을 막 왕의 딸들을 다 보낸 거요 왕비들 공주들을 다 솔로몬이 당시 워낙 지혜롭고 탁월하니까 서로 얼굴 보려고 연결하려고 그러니 여자들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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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아가스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고백은요 우리를 향한 뭘 말합니까 예수 거시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깊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 캠프티에 불렀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크리스도의 제자로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크리스도의 제자로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찬양입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크리스도의 제자로 크리스도를 말하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아 주님 우리를 향해 내 사랑아 솔로몬이 그야말로 술람비를 향하여 내 사랑아 크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내 사랑아 계속 부르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술람비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이제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속으로 한 단계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고백이 캠프예요 최고의 신앙이 성교예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소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을 들었다 최하느님 보채 최고의 끝이 끝 더이 없어요 하나님의 충성이 그거의 헌신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처럼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서 이웃을 미워한다 사랑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 사람을 시기질투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의 흉을 봐 막 비방하고 욕을 관계를 끊게 만들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원수맑게 만드는 이간식이 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그냥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사람 그냥 다니지 교회를 교회야 아무나 다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고 다 구원 받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생명 구원 후에 흥신한 사람이요 가장 가치있게 쓰는 시간이요 물질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전화시켜 풍성한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는 영혼과주들 다 되시길 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5절 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아 아름다운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검은수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호도운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호도운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이 말씀은요 술라미 여인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본문에 나오는 계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치는 장막입니다 계달이란 말은 이스마일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일 그 자손들이 아르비아 사막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장막 치고 살았어요 이 계달은 그래서요 이 흑염소 흑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장막은 그야말로 흑염소로 가죽 가죽 가지고 장막을 지었기 때문에 새카맣고 그냥 볼품이 없어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지금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햇빛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탔어요 이렇게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고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 거의도 십자가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 볼품이 없는 술라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사랑했어 정말 죄와 저주가 가운데 영벌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세울까 나타낼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입맞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품이 없는 계단의 장막이 가장 화려한 뭐요 솔로몬의 휘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대의 사랑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연계 모든 성도들 예수 구원받은 모든 상처 모든 미움 창세의 삶장의 찌꺼기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로의 사랑이 너무 크길래 그 사랑을 너무 내가 느끼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로 사랑으로 이 구원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변화된 신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던 그 못된 습관들 그 못된 성격들 그 못된 가치관 싹 다 예수 그대의 소환에서 변화된 신분 그래서 24시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 환경을 초월한 초월해서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영계 모든 성도를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